아 아 아니 안되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 빵터 앞에 있는 대포미니언 저걸 오비아나 노릴때 킬까지 나옵니다 지금 아 안먹었네 안먹었네 왔어요 불리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베이베 오늘 왜이래 나 우리 편 왜이래 왜이래 우리 편 우리 편 왜이래 브론즈 닮지 않게 왜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이래 니네들 갑자기 아니 불리치가 왜 지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쩔어 쩔어 아 쩔어 염 쩔어 염 염 염 염 채 쳐줘야 돼 지금 아 지금 처음에 그 뱀픽 했던 그 채팅 맞나요 얘네가 그러게 와 투미드 가요 투미드 가요 게임이 이렇게 됐어요 css 보다 더 밀어놓고 우리 하나 css 경험치 못먹게 해주고 css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여기 뭐 탑은 css 민병대장이 그냥 표모한테 찍히고 있죠 css 신발도 살 수 있어요 css 아 돈 많아요 css 보자면 또 가둘 수가 있겠는데 css 그냥 오리하나 css 머리 위에 박아 죽겠는데요 원콤에 css css 그럴까요 css 해도 돼요 해도 돼요 css 왜냐면 봇이 어차피 이기잖아요 굳이 갈 필요 없어요 css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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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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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s 당황했어 당황했어 css 따라가 따라가 따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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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s 따라간다 나 신발 샀어 따라간다 css 따라간다 css 굳 안와요 굳 안와요 굳 안와요 css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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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s 또 왔어 어차피 알아서 지금 봇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지금 분위기 진짜 더블킬이죠 더블킬 죽었지만 자리반도 죽어요 이러면 또 버프 준거에요 칼서렌? 이건 딱 누가 봐도 칼서렌이죠? 누가 봐도 칼서렌이죠? 카소스한테 블루 먹으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먹겠습니다 근데 저런 픽창에서 싸우는 팀 같은 경우에는 펍을 주면 무조건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시작 자체를 주는거 또 하나가 갱플랭크가 농사를 지으려고 갱프를 고른건데 어? 이거 뺏어먹을거 같은데 아니야 경험채 보려구요 야 잠몸 정리해줘요 와아 키머인데 왜이러지 왜이래? 진짜 왜이러지? 왜이러지? 블루 먹으러 온게 아니라 스테레로 온게 아니라 잠몸처리 아 우리하나 블루 아 일단은 그래도 충격파 있으니까 몸을 좀 사리죠 아니 아니 지금 풍샷 눌러놔요 클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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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 풍샷 눌러놔요 일단 충격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피가 오리가 방심하는 피에요 자기가 피가 풀이 피고 상대야 피가 깎여 있으니까 방심한단 말이에요 자르바니 탑탑탑 갱프는 또 리나에서 피고요 우리 하나 사리는 거 봐서 자들아가 없어요 사이즈 나오거든요 브론즈 실버에게는 연기 못해요 쿵격만 썼어! 쿵격만 썼어! 전멸 있어요 딱 이정도만 상대 전멸 빠지고 궁 빠지고 저만 빠지고 지금 죽여도 돼요? 네 경청 전멸 있어요 전멸 스타! 예 베이비 컴온 대강 한번 쓰면 되겠다 북쪽으로 이런 놓칠뻔한 미니언도 먹어지고 14킬 2대 8킬 스스로 크루 4킬 10킬 7킬 5킬 4킬 4킬 2킬 정수리 쪽으로 정수리 쪽으로 소나한테 꼽는 게 알 것 같지 않아요? 소나한테? 오버해도 돼요 이럴 때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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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도박도 안 돼 맨도박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리야나 뒤늦게 로밍 와보려고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해서 미드 밀고 있죠 미드 밀다 죽어요 미드 밀다 죽어요 지금 원콤에 오리야나가 쉴드 켜도 3분의 2 빠져요 이제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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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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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바라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흠나서 들고 있지 아 흠나 미니언과 함께 마타이를 아아 니달리 이대일도 이겨요 이대일도 이대일도 아아 니달리 케리네요 막눈이 요새 안보인다고 했더니 아 geri 하하하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세요 대현잠 아니 아니 니달리가 50% 할인중이란 말이에요 아 니달리가 세일중이구나 제가 원래 오늘 니달리를 플레이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홀씨가 승급전 때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막눈 니달리 연습을 했는데 야 니달리 좋아요 니달리 자체가 라인 강쾌이기도 하고 예전만큼 한타에서 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스피릿 푸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AP도 되고 AD도 되고 그렇죠 미드도 되고 탑에서도 요새 AP가 될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5,4,3,2,1 허허허 형 뺐다가 100번 다시 아 너로 다녔습니다 좋아좋아좋아 6번전 바로 완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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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네요 아니 안죽었어요 죽었네요 죽었네요 아 이게 저도 몰랐거든 이제까지 빵테를 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이제 들어가게 되네 옆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지 저도 원래 그런 타입이 아닌데 빵테를 보니까 들어가게 되네 와 창달리 니달리 탭 한번 볼까요 탭 한번 눌러서 왜 이렇게 창이 많이 달지 AP네 AP네 아 얼굴 나오면 답도 없어 얼굴 나오면 이미 답 없죠 용이나 먹고 네 와 전 라인이 뭐 앞뒤로 해버리니까 어 불러먹어야 되나 카소스 정글은 뭐 해볼 것도 없이 그냥 다 응했어 아 얼굴이 AD에요? 얼굴이 당연히 AP 아닌가요? 얼굴이 언제부터 AD였죠? 즉시 허리했다 즉시 허리했다 모르겠고요 안 사봐서 모르겠고요 안 사봐서 얼굴이 당연히 AP인데 아 나도 엔깔리래 시청자들이 반을 생긴 모양은 AD로처럼 생겼죠 글러브처럼 생겼으니까 장암방 슝 빠셔 아이고 우리 하나 충격판 아무도 안 맞았어요 자르반 컴온 자르반 컴온 자르반 컴온 자르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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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파고들어?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후후후후후후후 gh office 컴온 아 치킥 각이 좋아요 각이 상대가 왼쪽으로 살짝 시내로 꺾는 걸 계산을 한 거거든요 오 장난 있어요 소다 죽기 시작하냐? 반 피 달았어요 반피 오 누가 했어 그렇다면 아 야 3대가 저격을 돌인 건데 졌어요 점자 적으로 돌진 않았을 수 있죠 나키 사장님 말 얘기하는 게 있어 안했는거겠죠 전멸에 튀어 그래서 괜찮아요 아... 타서스 니달리 미화ite 아니네요 니달리가 지금 AP이기 때문에 많이 차요 피도 피 많아서 차기 때문에 힐을 했죠 힐을 했지만 힐을 안했네요 니달리가 와 지금 30대 6이에요 30대 6 이렇게 빠지다가 기어나오면 머리 위로 그런거 하지마 너무 좋아 형 지금 KDA가 한 번 던져야돼요 아네 이게 판테온이 혼자도 다 캐리해도 어 없네 하아 좋아요 하아 그전에 끝났어 피자 한발 아 대쿨랭크 타방도 막아주죠 털 지금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우선 블리치가 너무 잘해요 아까부터 니달리이나 블리치가 너무 잘해요 카스스랑 캐틀은 사실 모르겠고 이게 돈이 안되는 돈이 되요 아 한방에 피바라지 지멍 후아맨 니다리 잘해요 잘해 잘해 무슨 다이아급이야 움직임 test 다이아노바 ..골드 E급이야 우와 땡겼어 말도 안돼 우아 와우 폴탑을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가나? 나 이게 뭐야 은장 가나 진짜? 원래 은장이었어요 야 은장을 가나? 여러분들 제가 무간지옥 브론즈를 여러분들에게서 보여드렸는데 실버를 가도 다를 게 없다는 걸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무간지옥은 다른바가 없다는 걸 저희 회사에 의미 같은 게 있는데 OT 0점에 합류하시는 거죠 승급전에서 바로 올라가면 MMR이 좋아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? OT 0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이거 그 뭐죠? 대급 승급전이죠 아 삼선승이구나 3선승이요 3선승 와 지경보 자기 멀리에다 선거요 멋진데? 아아 우리야나 빨리 끝내죠 자 형 넥터스 우울 안으로 대강 보여줘요 우울 안으로 우울 안으로 우울 안으로 지금 써요 지금 써서 죽여요 이거 부어준 다음에 잘 봐 보여줄게 뭘 원하는지 알아 나도 죽이면서 게임 끝나는 거 자 미달리기 창 한번 맞춰둘 겁니다 바닥에서 등굽어보세요 미달리 아가 너무 귀여워 자 자 한다 한다 이달이 창 맞추 준비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안맞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야마했어요 아 안맞었어요 아야마야마 시작됐다 또 넥서스 핏이 5분의 1 이하로 남을때부터 열심히 하거든요, 원래. 아, 역전되면 역전돼요. 넥서스 안 깨졌어요. 역전돼요. 나 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까지 밀었어요. 억제기는 여기도 안 밀어놓고 가운데 억제기는 밀리고. 서렌. 1승! 1승이에요! 컴온! 저희 이스포츠 쪽에 통계가 있죠. 다전제에서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을 때 이길 확률이 70%에 근접한다. 컴온! 이미 은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70%로 넘어섰습니다. 컴온! 자, 이제는 방금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이 적으로 만나면 되겠죠. 네, DTD를 꼬셔야 되겠어요. DTD가 지금 브룬즈 3 인데. DTD가 지금 브룬즈 3 인데. 브룬즈 5까지 내려갔었어요. 그래요? 근데 잘하는 챔피언. CS를 못 먹는데 정글하고 서퍼 두 불만 해요. DTD하기 좋은. DTD. But they did it. DTD를 잡았다가는 개똥이에요. DTDTP. DTD place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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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뾱뾱이라는데 왜 이렇게 치밀하세요? 그냥 하면 되는 건지. 근데 1호 듀오인데 괜찮아. 서폿도 괜찮게 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위픽이 서폿 유저면 좋아요. 서폿을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. 4,5픽 걸리면 큰일나는데. 설마 지금 브론즈 3인데. 브론즈 3이고 지금 브론즈 1이면 사실 4,5픽 걸리면 거의 없죠. 워낙에 사람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. 한 3,5픽이나 2,5픽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. 1,5픽이나. 이게 끊었다가는 건가요? 끊었다가 일단. 끊었다가. 일단 1승. 3연승으로 깔끔하게 실버로 갑시다. 브론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. 오늘. 이제 브론즈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. 저는 실버로 갑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브론즈는 우리가 굳이 내 현실세계와 비교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물키 같은 겁니다. 쓰레기에서도 배출할 때 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. 물기를 빼야 하거든요. 좀.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. 알겠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. 진짜. 잠시 후에 2부에서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들은 롤마켓 특별 방송. 홀스의 브론즈 탈출 승급전. 지옥 탈출기.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네.